음악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김혜섭 목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취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메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워낙 사건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1466분이 시국선언을 했고 거기에는 정유구현 사재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서울대 교수들이 500여 명이 꼭지점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고 윤석열 김건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확산 계속 불교계도 한다고 그러고요 개신교도 한대요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폭력적 수단 을 가진 권력은 용산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권력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은 이미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전국의 시국선언들이 각 대학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는 언제 나오나 사실 서울대가 이제 525명인가요 교수하고 연구자들이 꼭지점을 찍었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렇죠 부끄럽지 서울대가 이제 민주 동문회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그런 진영을 넘어서 서울대의 이제 교수 부자들 사이에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윤석열에 대한 이제 거부 표시를 한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사제단도 보니까 그 운이 이런 이제 시국성명을 주도해 어떤 이제 천주 정육위원 사제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제분들이 한 1,400명이 동참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제 기억에도 하여튼 천주교가 전체적으로 사실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그 천주교 사제단에서 1,400여 부분에 이 성명에 동참했다는 거는 대주교가 성명에 사인을 하셨고 주교들이 광주대교구 그다음에 전주대교구 청주대교구의 주교들이 그거는 87년에도 그랬었나요 그때 김수환 측 의원께서 하셨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87년에 버금가는 비견되는 그런 이제 권력 윤석열 권력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정당성은 없고 정치권력 정치검찰이나 아니면 경찰 등 이런 권력 기관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대부분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예요 못 보겠다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운수님이라고 불교계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신소들이 와서 진짜 못 살겠다 한지껄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저는 7, 8명 무당에 의존하고 있는 실제로 정치경제 문화 다 있다면서요 분야별 무당들이 그렇습니까 프레시안이가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 네 가능성이 높죠 네 강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김건희는 계속 걔네들하고 전화하면서 놀 거 아니에요 지금 노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건 못 견디지 않겠어요 나는 천주교 신부님과 사제당과 불교계 스님들 계신교회의 목사님들 장모님들이 만약에 같이 들고 일어나면 그 무당들이 다 킬 거 같아 도망갈 거 같아 근데 김건희 씨는 끝까지 이 상황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무당한테 의존할 겁니다 그쵸 아 그리고 저 누구야 강릉에 있는 윤석열 오랜 친구 황 누구더라 황하영 황하영 일본 신을 모시는 곳이다 뭐 그런 소문도 있다 강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본 신이라고까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 다만 거기가 이제 그 무속 황하영 씨도 역시 무속이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고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구슬 대통령 당선 구슬했다라고 했고 제가 그 구슬한 9단계까지 이제 가서 맞아요 황하영 씨의 부탁으로 구슬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그 동해 그쪽에 황하영 씨가 유치하고 있는 그 무속은 좀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황하영 씨가 있는 동해전기인가에 사옥에도 보면 그 빌딩 이름이 일광 그러니까 썬라이즈 썬라이즈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우길기의 상징이잖아요 아 그렇지 쫙 붙여놨네 그런데 이제 전범기에서 전범기 완전히 맞아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그 일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빌딩 표시는 떼어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떼어내는데도 그 밑에 자국이 있잖아요 자국을 보니까 일광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시절 그 아들인 황 행정관 황종호 그 김건희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황종호 씨는 저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24시간 그냥 같이 윤석열 부부하고 같이 지낸 거로 압니다 먹고 자고 다른 방에서 거의 그러니까 친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로 알고 있어요 인사권을 뭐 갖고 있다면서요 하여튼 간에 인사권이 뭔지 하여튼 네 지난번에 김대남 게이트에서 확인이 되었죠 김대남 씨를 연봉 3억절에 맞아요 SGI에 꽂아준 황종호 김대남이 아직 거긴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못 견디고 나왔죠 그 저기 뭡니까 그저께인가 하여튼 한동훈 문제가 터지니까 그 김건희의 고모죠 김혜섭 목사 무슨 로뎀교회 무슨 연수원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년 전에 그 사람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저주를 퍼부었어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김혜섭 고모가 왜 지금 김건희 씨나 아니면 용산이 대놓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 이거 저거 재의결 특검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혜섭 씨가 sns에서 쓴 글은 그런 용산 특히 김건희 씨의 지금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보다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 같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글 보면 지금 문제는 이 죄명보다는 네 맞아요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 대표의 파렴치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쓰지 않으니까 이 죄명보다도 한동훈이 더 문제가 안 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으로 김건희 씨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네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둘이는 결국은 한 배를 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요 벼락마저 돼질 집안이라고 막 그러니까 벼락마저 돼질 집안 이분이 워낙 표현이 먼저 직설적이긴 한데 목살하면서요 하여튼 간에 네 그런데 어쨌든 현직고 여당 대표고 그래도 지금 그럼요 차기 대권 투자 선호도에서 여권 주장관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건 용산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보면 봤지 한동훈이 대통령은 모르겠다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면 피빌레는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검사들의 뒤끝을 아니까 한동훈이 본인이 검사를 해 봐서 알지 않습니다 김혜섭이라는 사람은 미스터리에 갈려져 있죠 잘 안 나타나죠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됐죠 알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자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용산에 의중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김혜섭 씨가 어떤 단체에 끼 있다고 얘기하면 그 단체는 결국 그 용산 또 김건희 씨 의중의 시민 단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많이 언론에 보고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든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건 사업 관련된 주식들은 상한가를 치고 그럴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라시아로 시작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와 관련된 행사를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산에서 그 행사를 했던 단체가 무슨 보수 기독교 단체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김혜섭 씨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혜섭 씨를 통해서 용산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고요 네 관리하고 실제로 그 유튜브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 얼마를 썼다 그런 얘기도 발언이 한 것 같은데 지인하고 통화 저희가 이미 많이 보도를 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지난 자기가 대선 과정에서 컴퓨터 두 대를 놓고 10만 명을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sns 유튜버 관리하는 데만 자기가 한 1억 정도 돈을 썼다 글쎄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은 저건 하실 거예요 조국 사퇴 때 대검청사 앞에 그 보수 극우 인사인 김상진 씨가 김상진이? 그 사람 나 고발했었잖아요 화환을 윤석열을 지지하는 화환 들을 쫙 대검청사에 했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김혜섭 씨가 사실은 그 화환 대검청사 앞에 이렇게 쭉 배치한 건 자기가 한 거다 자기가 한 거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히 이제 보수 극우 단체나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분들이 보수 유튜버를 움직이는 힘은 크게 두 가지겠죠 자기는 용산의 대리인이다 김건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상징성과 또 한 가지는 돈이죠 돈이겠죠 돈이 있어야죠 슈퍼챗은 막 사줘야 되고 말이야 용돈도 줘야 될 테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로뎀교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서산의 로뎀교회인데 실제로 거기서 무슨 목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뭐 겨울 동안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분이 과거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학원 자체도 지금 사실 미인과 신학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과연 이제 저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건지 또 조차도 불운명하긴 한데 네 그냥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 논란에 빠져 있을 때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도사가 바로 나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 개신교 쪽에서 김건희가 이제 무속에 심취했다는 얘기를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김건희를 윤석열을 지진하고 싶은데 무속 논란 때문에 주저주저 하던 그런 개신교인들한테 내가 보증한다 김건희는 김건희가 얘기한 도사는 바로 나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수 기독교인들 무속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상당히 설득하는 데 큰 역할 그러면서 김건희가 구약을 달달달달 외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김건희가 자기 고향 양평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보구수층의 기반인 기독교 신도들 향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네요 결코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대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구구단체들을 이제 조직하는데 조직을 했죠 그게 일명 최은승 캠프의 제 생각입니다 최은승 캠프가 사실상 캠프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은승 캠프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거 아닙니까 최은승 캠프라고까지는 저는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흔히 얘기하는 썬나이즈 뭐 이런 쪽에 컨테이너로 돈을 실어 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거는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분이 스스로 이제 대리인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썬나이즈에 이제 과 관련해서 그 뭔가 회장 썬나이즈 회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팔고 다니던 사람이 있는데 강영임이 강영임이라고 몇 번 이름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강영임 씨가 이제 거론했던 이름이 최은승하고 김건이었죠 물론 이제 그때는 자기가 이제 제 3자를 좀 회유하기 위해서 아 요즘은 내가 이제 워낙 김건희 최은승 씨하고는 이후처럼 뭐 한 30년 지기 오랫동안 지내긴 했지만 아 요즘은 뭐 아 예전 같지 않아 뭐 뭐 건희도 내 말을 잘 안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이 김해선 목사 그분이 또 이제 김해선 목사 쪽에 관련돼 있는 그 썬나이즈 쪽에도 관련돼 있는 분들이니까 썬나이즈는 그 당시 평택 물류항에서 세관원들과 마피아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전혀 거묘 없이 가서 떼돈을 벌었던 그렇게 해서 이해됐던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세관원들이 중심이 돼서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보세구역 내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법인이 된 거예요 사실상 독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면세가 부과된 건데 그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명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그대로 경동시장에 갖다 팔았지냐 가락시장이나 가락시장이나 엄청나게 뭐 보통 농산물 관세가 뭐 몇 백 퍼센트 막 이렇게 부과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빼돌리면 어마한 돈을 사실은 뭐 불러 모았고 그 썬나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그걸 경쟁 업체는 우리 이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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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깜빡 보내고 네 보내고 하는 과정을 사실은 당시에 윤석열이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김혜섭 씨 부부가 주도를 항점했죠 김혜섭 그리고 남편인 장진호 씨라고 그분도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김혜섭 그쪽 업계에서 김혜섭 그 업계에서는 김혜섭 그니까 그 장진호 씨는 뭐 이명 남극에 좀 설명해 보면 거기는 유명한 생강 업자거든요 김혜섭 그래요 김혜섭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생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마진이 큰 농사입니다 김혜섭 그렇습니까 김혜섭 그리고 대부분 그 씨를 이제 심는데 생강을 씨 종자형으로 심는데 그거 다 중국에서 보통 수입하는데 그게 그 가격 동향이 주식만큼이나 심하다고 해요 정말이요 그래서 언제 그 생강을 들여와서 시중에 유통시키느냐 또 그때 유통시킬 당시에 물량에 따라서 유통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심한데 김혜섭 씨의 남편인 장진호 씨가 그 생강을 독점적으로 유통 관리하면서 풍류를 취하는데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그 옆에 썬나예 지역에서 보세 창고를 운영하던 이성열 씨였거든요 이성열 씨도 이제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당해버린 거구나 그걸 당한 거죠 주가 조작단들이 잘할 타입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최은순 씨는 부동산 김건희 씨는 주식 그다음에 김혜섭 부부는 농산물 저기 오빠 김진우는 김진우는 가족기업 esind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족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거 다 역할을 나누셨구나 완전히 아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김혜섭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저주적인 일가를 했다는 것은 그 가족들이 동시에 일치적으로 가족회의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죠 너 한동훈이 가만두지 않겠다 까불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12월 10일에 재의결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언론에서는 한동훈 쪽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봐요 그렇죠 한동훈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리고 김혜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동훈의 저주를 자신 있게 퍼붓는 거는 네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 마 네가 특검법을 네가 통과시킬 수 있겠어 시켜봐 시켜봐 그러면 가 한동훈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카드를 용산에 쥐고 있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걸 우산 잘 알고 있죠 네 신지호라는 사람이 원래 뉴라이트 원조 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걸 폭로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김혜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존재와 실질적인 영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탁 한 거 아니에요 김혜섭 씨는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한동훈이나 신지호 부총장 정도면 다 알겠죠 그런 정도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기생해서 그 정당에서 보고 삼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김혜섭이 sns에다가 그런 극악한 저주를 퍼붓은 거는 단순히 김혜섭이 아니고 현재 김건희 김건희 씨의 메시지로 다들 받아들이겠죠 그렇겠죠 하여튼 자 그 뭡니까 가위산업 얘기하실래요 가위산업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혜섭 씨가 보수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뿐만 아니고 사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까지 마술을 지금 뻗치고 있는 걸로 그래요 빈보 인사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챕동으로 뭐 요즘 이제 뭐 아실만한 분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희가 뭐 특정한 채널 이름을 제가 뭐 거론하는 것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김혜섭을 누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김혜섭 씨가 그 유튜버들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단하구나 그 거기엔 돈이죠 결국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주적 탐사했죠 네 최근에 보니까 네 2019년도에 충주에 있는 그 공장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김혜섭이가 네 근데 그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이 예전에 그 최은순 씨의 도천동 땅 쿨컷 카드 등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그 공장이 한 장부가격 6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60억 되는 공장을 이 김혜섭 씨 부부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끌 것 같아요 이야 우선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 60억짜리 공장의 이제 원래 주가 조작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있어요 상상인플러스라고 하는 상상인플러스가 이제 자금을 대여를 했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그걸 갚지 못했다라고 제가 보면 거의 뭐 고의부도 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60억짜리 공장을 공매에 붙여요 공매에 붙여가지고 근데 그 10분 단위로 그 경매를 붙여가지고 열 번인가 몇 번 유찰되면 유찰될 때마다 10%씩 낙찰 예정금액이 깎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60억짜리가 얼마에 떨어졌냐면 22억으로 떨어졌어요 60억짜리 공장을 그 22억으로 떨어진 걸 이제 김혜섭 씨 부부가 인수를 했는데 대단한 기술자들이 네 그 22억을 돈을 또 자기가 다 냈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상인 저축은행 거기서 그 대여해 줬던 20억의 채무를 자기가 떠안고 네 그럼 나머지 2억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억도 또 대출을 받아요 지금 상상이 돼서 대출을 해 줘서 오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공장 하나 60억짜리 공장을 꿀꺽 했고 네 그리고 그 60억 공장 꿀꺽한 뒤에 네 또 대출을 또 추가로 받아요 또 받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어 그래가지고 한 채권최고액이 한 40몇억쯤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되는 대출을 또 받은 네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혜섭 씨가 그 충주 공장을 인수하고 난 뒤에 지인한테 통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느님께서 100억짜리 공장을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60억짜리 공장을 자기 돈 한 푼 없이 인수했고 그 공장을 담보로 한 30 40억 정도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100억대 공장 맞죠 그거 뭐 만드는 데에요 그 공장에서는 그 원래는 그게 이제 면직물 뭐 이렇게 그 공장이었는데 실제로 공장은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공장을 그냥 몇 개 업체에 지금 임대를 주면서 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 수익은 사실 얼마나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한 3 4억 정도 근데 거기서 큰 돈이 뭐가 있냐면 그 공장 옥상에 그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태양광 발전 명목으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출을 태양광 발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태양광으로 연간 또 상당한 수입을 올려요 그래서 약간 4년간의 태양광 발전 수입만 한 10억 정도 대단하네요 그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태양광 발전으로 계속 연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니까 자기가 유튜버들 관리하는데 1억 정도 썼다라고 하는 김혜섭씨의 얘기가 저는 그냥 단순한 허언은 아닌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서 뭐 생산물을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 주고 또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써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대단하네 그 머리가 그러니까 그 공장을 원래 인수하기 전에 그 원래 공장 주들이 대표적인 또 무자본 m&a 주가 조작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선수들로부터 인수를 한 건데 그 선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또 이걸 인수한 거예요 딱 타이밍에 맞췄구나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카사위 윤석열의 이제 후광을 얻고 김혜섭씨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이로 검찰하고 짠 건 아니겠지 냄새가 풋풋나네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저주의를 퍼붓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한동헌한테 이건 김건희의 대리다 결국은 그렇죠 김건희의 지금 얼마나 한동헌의 한이 맺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다 김건희는 한동헌이가 네가 배신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쫓아내고 네가 신의 구태타에 이렇게 와서 우리 빵에 집어넣고 네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죠 결국은 아주 단순할 거야 자네들은 그런 거죠 국민을 위하고 어쩌죠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정책이 있어 한동헌이 자기들이 했던 수법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를 아니까 한동헌이 얼마나 잘 알지 자기의 죽은 죽은 들을 혈을 찔러 왔고 뒤에다가 그러니까 한동헌이 사실은 지금 직군할 수 있는 가장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역시 지금 뭐 인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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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를 딛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아웃시키고 그럼 뭐 야권에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고 검찰 조직 이용해서 자자자자자자 해갖고 근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동시에 짚밟는 거는 이제 본인도 부담스러우니까 윤석열을 설득해서 김건희 건희 누님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김건희가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헌 프로그램은 윤석열 김건희를 희생양 삼아서 마치 자기가 그걸 개혁하는 양 이렇게 하면서 인기를 올라가고 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렇긴 한데 한동헌이 그런 정도의 배포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이 어쨌든 김건희를 적당히 이제 이 손으로 물리고 네 자기가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윤석열 윤심을 얻고 차기 주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하고 정면 대결하고 할 수 있는 배포는 없는 없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유참사에서 그 코로나 콘텐츠 gx 칼텍스 문제 네 윤석열의 검찰총장 할 때 네 뭐 영열고리를 또 취재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이제 그 뭐 대검중숙과장 서울중앙기관장 검찰총장 되는 동안에 김건희 씨가 2008년서부터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살아서 전시기획자로서 네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백 할 때마다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협찬을 했는데 네 특히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에 네 협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협찬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gx 칼텍스라고 있었는데 원래 gx 칼텍스는 협찬 잘 안 했어요 그동안에 석유 그쪽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gx 칼텍스가 그 당시 이제 언론에 이제 조명이 됐던 거는 네 뭐 대기 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걸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의식해 가지고 코바나 콘텐츠에 뇌물성 협찬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간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기 오염 측정치 조작은 좀 경미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겠죠 뭐 그것 때문에 뭐 gx 칼텍스가 협찬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뒤늦게 알았던 건데 그 gx 칼텍스에 이제 해고 노동자분이 한 분 계신데 네 노조 활동하셨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정말 회사 내부 자료 그 다음에 공시된 자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아 그게 유탐사 제보가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gx 칼텍스의 총수 일가들이 그 퇴직 임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등기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걸로 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약 한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근거 자료를 빼곡히 다 이제 준비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시기가 고발한 시기가 2019년 6월 30일인데 그때가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지명이 돼 가지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아 결정적인 타이밍이 했구만 네 그랬는데 그분이 했던 고발을 검사들이 보통 고발하면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아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를 덮었죠 불기소화했죠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면서요 다섯 차례는 야 계속 다섯 차례 고발을 하는데 총 다섯 차례라고 얘기하면 먼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거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을 때는 그 배경을 잘 모르고 특수부에 배당을 했었어요 반부패수사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요즘 그렇잖아요 반부패수사부 일반형사부에 다시 재배당했고 2주 만에 배당받은 검사가 한 한 달도 채 안 돼서 고발인 조사도 없이 그냥 불기소 각하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검에 항고를 했는데 고검에서도 항고 기갑 대검에 제한고 했는데 제한고도 기갑 그래서 검찰은 도무지 못 믿겠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강남경찰서에다가 경찰 강남경찰서에 있는 수사관이 솔직히 이거는 제가 수사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검찰을 못 믿어 가지고 경찰을 고발했는데 다시 검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보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고발이 나고 무혐의 각각 그렇게 고발하신 분들은 신변에 위험은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분이 거꾸로 나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거로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국가의 현실입니다 썬나이즈 이성열 대표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GS 칼텍스가 당시 코바나 콘텐츠 협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후원 기업이 뇌물성 협찬 부분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할 때 그 그 중에 이제 협찬 기업이 16개인가 아니 20개 정도 됐구나 그 중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5개 정도 됐었거든요 적어도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5개 기업은 검찰총장 후보의 배우자의 전시회에 협찬을 통해서 뭔가 선처를 기대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5개 기업에 GS 칼텍스도 들어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2천억대 총수 일가의 2천억대 배임 횡령 비리 이 부분들은 전혀 거론이 안 됐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알려져요 GX 칼텍스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검찰에 그 당시에 목줄이 잡혀 있었고요 아까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사활을 벌고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GX 칼텍스도 취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GX 칼텍스 이제 취재를 했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분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업 보고서상에 보면 GX 칼텍스 석유화학 부문 인원이 있고 정유부문이 있고 기타 인원으로 공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기타 인원의 대부분이 다 퇴직 임직원들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데 퇴직 임직원들 명의만 빌려가서 기타 직원으로 고용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그런데 이제 기타 인원이 한 100여 명 200명 정도 됐는데 그걸 GX 칼텍스에서는 석유화학이나 정유부문에 분류되지 않는 기술연구소의 인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봤는데 기술연구소 인원하고 그 기타로 분류되는 인원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안 맞는다고 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제가 GX 칼텍스에 다시 제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기장님이 건드리는 데는 다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기자잖아요 강제수사권도 없는 기자가 GX 칼텍스의 그 답변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이제 다시 저희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검사들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그렇겠죠 이제 물만 났죠 재벌 하나 딱 걸려버렸으니까 이게 재벌들의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인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그 짓거리 많이 했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긴 했죠 많이 했죠 현장에 현장에 인부들 숫자 조작해가지고 맞아요 그걸 그대로 써먹었구만 그거는 현장에 말 그대로 이제 비자금용으로 네 그래서 건설회사가 비자금 만들어 왔고 매기고 해서 또 공사 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자 그 계속해서 저기 취재를 해 보셨는데 지난번에 15일날에 한성진 부장판사의 사건 그건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번에 25일에 이제 위중교사 사건 이 두 개를 한번 계속해서 취재하셨고 계속해서 보도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을 보시면서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네 선거법 위반하고 그 위중교사 둘 다 검찰이 짝익기 조작을 한 것이 네 짝익기 조작한 거죠 그 선거법 위반은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짝익기 한 거고 네 위중교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죠 김진성 씨하고 통화 녹취를 짝익기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국감 발언을 짝익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사가 눈을 감은 거고 한성진이가 네 한성진이 그리고 이 통화 녹취를 짝익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사가 명확하게 김도연 판사가 네 판사가 검사가 이제 10분짜리 발취본을 제시하니까 발취본 말고 30분 정확하게는 26분인데 20분짜리 녹취를 전부 다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 26분짜리 녹취를 전부 다 판결문에다가 주요 맥락들을 다 담았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남은 발췌 맥락하고 전체 플렉스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명확하게 검찰이 짝익기 해서 마치 유증교사는 한 것처럼 기억에도 없는 기억을 없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은 것처럼 공소장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유증교사 한 부재가 판사가 좀 상당히 뭐 좀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저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워낙 판사들이 기대치가 낮아서 그렇지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건 누구나 맡겨놓도 이 10분짜리 발췌 본 30분짜리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 이게 10분짜리가 조작됐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여튼 초등학교 한 5 6학년 학생 정도만 돼도 알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 시민판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딱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유증교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판사가 용기 있게 판결을 낸 거고 근데 이게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판단했던 거는 워낙 영장전담판사가 그 당시 유창훈 판사였죠 아니요 그렇죠 유창훈 판사가 다 기각시키면서 유일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증교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검사들의 발취된 녹취만 기초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장실심사는 워낙 짧은 하루에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변호인이 풀 녹취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발취분만 보고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지금 풀텍스트하고 발취분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이거 금방 다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판사가 대단히 용기 있는 용기를 내긴 냈죠 이런 상식적인 확인조차도 지금 국면에서는 판사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긴 하죠 어쨌든 용기를 내서 내린 이 상식적인 결정이 저는 항소심에서 뒤집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판결문으로 나와 있는 이 판단을 이걸 다시 아무리 상급심회를 해도 그런 상식적인 결정을 한 항소심 판결을 또 검찰 쪽에서 이상한 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이 저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 달라고 해서 못 뒤집고요 다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죠 위증교사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김진성 씨의 발언이 6개 중에 2개는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4개가 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4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김진성 씨하고 또 다른 통화라든지 이런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한 저는 그 위증교사 건 항소심 가도 절대 뒤집힐 수가 없다 검찰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직원들 해왔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할 시간이 없겠어요 다 뭐 우리 강진국 기자님도 지금 그렇고 이 정치적인 사건이 다 매달해서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송영길 대표도 지금 물어보니까 여덟 명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 3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꿔야겠어 서울 정적수사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두 개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줄리 의혹 같은 경우 아 줄리 줄리 얘기 좀 해주세요 검사가 4명씩 들어와요 줄리한테요 네 줄리 의혹으로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기자들이 기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줄리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건 뭐 이제 정치인이 직접 결로 기소가 된 건 아닌데 네 김건희 씨의 명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긴 하죠 김건희 씨가 줄리가 되는 순간 그렇죠 네 김건희 씨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애써 가졌던 자신의 가짜 이미지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화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그래서 줄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공소 사실 공소 유지하는데 지금 검사가 4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임이 선임 검사가 누구예요 이마란 검사라고 이마란 그때 그 인터뷰 잡으신 분 그 이마란 검사가 줄리 사건도 지금 지휘하고 사실상 선임으로 지휘하고 있죠 네 명이라 적다 실질적인 대통령인데 한 10명부터였지 네 그러니까 그게 공공수사 제 2부인데 대한민국의 공공수사 공공수사 할 게 그게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종량이 많죠 공차를 해야 될 일들이 자 하여튼 지금 굉장히 전국이 아주 경랑지듯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의 파토스가 저는 경랑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종교계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서울대 교수들이 꼭지점을 찍는 거 보고 요즘 다루거나 본가 분위기가 4년 전에 그 서울대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1위가 윤석열이었잖아요 그걸 4년 만에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연구진들 서울대 교수들이 어제 자성하는 글도 썼더라고요 우리가 참 잘못 가르쳤다 진짜 대학 교수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기술자들 지식 기술자들만 자기가 아는 게 자기 전공이다 그래서 그 여타의 학문회나 사회 현장에 대해서 한 마디기도 안 해 수업시간에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이 학생들이 어디다 올려 막 대학이 썩어가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것 같은 향후 전국 우리 강 기자님의 내피셜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향후 전국을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고 지금 서울대 교수들 사제단까지 들고 일어난 상황이면 아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저는 밖에서 들으니까 동의하는 게 이게 전국민 항쟁본부를 조직할 필요가 맞아요 진짜 그리고 아마 그런 데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좀 해야 될까 맞아요 원내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내 투쟁들을 병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전국민의 삶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와 있잖아요 좀 연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특검법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또 부결이 된다면 그걸 계기로 전국민 항쟁본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최고위원 중의 한 사람이 다 거기에 붙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김민석이가 붙든 하여튼 김민석이가 붙었으면 좋겠어 정말 학생이 뭔가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힘이 실려서 그게 딱 자리 잡고 해야만 그게 주력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죠 재정당이 붙고 그러면 뭔가 좀 국민들이 야 이거 좀 한판 해봐도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지않아 일단 새가 붙어야 되거든 나가봐야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만 명 2만 명 있으면 다음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제도권로의 투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지금 확인을 했고 이제는 이제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투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강 기자님 여기까지 오셔서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안녕히 가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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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voir 넘치고